그게 무슨 기분 나쁜 소리야 그보다 왜 다들 유계를 보고도 태어난 건데 누나 그럼 이 녀석들 전부 때려주면 돼요? 경원 혹시 무서우면 내 뒤로 숨어도 괜찮아 괜찮아요 누나라 좋아 이대로 밀어붙여 힘들어 보이는데 영광으로 생각해 빛처럼 꽃잎처럼 몰아쳐 나머지는 우와 진짜 정말 굉장해 누나 예상외로 그래도 거 내 능력을 보여줄 차례야 어때? 넌 정말 대단해 자 뭐 그럭저럭 봐줄만한 잘하셨습니다 남자 잘하셨습니다 남자 남자 도망 아직 잘 우리 잠꾸러기 그만 표정이 너무 안좋아 아 그럼 인간이 네 지금 네 저 너였구나 어제 우리가 지었 난 정말이야 니 당연히 기억하지 응 내가 넌 누구냐고 물어 물론 그 물론 쓸 이젠 다 기억 너와 내가 처음 너와 내가 처음 이거 미안해서 어쩌나 너도 알겠지만 절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끝장을 내주지. 넌 정말 대단해. 받아라. 끝! 너무 멋있어서 또 한 번 반해버리겠어 뭐 그럭저럭 봐줄만한 뭐 그럭저럭 봐줄만한 흠 심심풀이로도 모자란 놈들이군